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모든 전사 너희를 연결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질이 감아여 부사 그들도 전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지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연결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범을 꽂지 말아라 도망이 좋은 게 모든 게 그리로 작하게 잘 쌓아 이려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연결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자나 너희를 향해 여기 다 해 끝났으신 빨간색 페이스라엘 helping poi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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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